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아 진짜 엄청 많이 찍어 파리 샌즈레만 모르겠지 플라워하우스라는 컨셉에 야 영어는 모르겠고 아 이게 종이꽃인가 봐 만지지 말래 아 이게 종이야? 진짜 같은데 이거 한 번 갖다 놓으면 다 종이야 근데 이런 건 진짜 생아 같아 이렇게 만들어 놨구나 아 진짜 포토존이네 포토존 아 근데 똑같은 업네군요 아 저거랑 같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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